문득 젖어들고파 나를 무너뜨려줘요 내게 문을 열어줘 어딜 가나? 쇼필름 개봉했나? 영화 친구 김시선입니다. 쇼퍼스 타고 쇼필름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가끔 혼자 훌쩍 여행 떠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아, 코로나 만 아니었어도 늦게까지 이리저리 일에 시달려도 누군가와 프랑스 파리를 산책하는 낭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 달달하다 캬, 바다에서 통기타 소화는 국룰이죠 문득 터지는 감성에 밤잠 설치는 친구들 쇼퍼스 감성행에 지금 올라타봐 당신이 꿈꾸던 쇼필름 유니버스 쇼퍼스 감성행 8월 19일 대기봉 아, 달달하니 그럼 현재 5人에 대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촬영기자1호,은요 , lich